고향 사랑 기부금법이라고 들어보셨죠? 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을 돕기 위해 고향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담예품을 주도록 한 법인데요. 시행이 두 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소멸 위기가 큰 지역일수록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. 서성원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. 인구 10만 천여 명의 영천시에서 고향 사랑 기부 업무를 보는 부서입니다. 일찌감치 준비한 덕분에 지난달 초 정부에서 시행령이 오자마자 기부금 모금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. 기금 운영 계획과 심의위원회도 만들었고 담내품 선정위 구성도 마무리 단계인 가운데 조만간 담내품 공고에 나서는 등 다른 시군보다 발걸음이 빠릅니다. 서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선호도를 조사하고 특히 영천 와인과 과일 등 지역 특산품과 관광문화 상품을 잘 조합해가지고 시민들이 소득 향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. 군의군은 인구 2만 3천여 명. 울릉을 제외하면 경북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적어 소멸 위기감이 매우 큰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. 조례 재정이나 위원회 구성이 한창이기는 하지만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. 다른 곳에 비해 출향 인사도 적은데 전화나 방문은 물론이고 향후에 동창회에서 적극적인 기부 구원유도 못하게 돼 있다 보니 당장 어떻게 홍보할지부터 막막합니다. 담내품을 어떤 걸로 할지도 고민입니다. 기부금액의 30% 이내에서 할 수 있다지만 농민과 공급업체는 적은 반면 종류는 적지 않은 실정이라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상주나 의성이나 이런 경우는 마늘을 한다든지 아니면 꽃가면 이게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하나만으로도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품종이다 보니까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1년 내도록 계속적으로 공급이 될지. 경상북도도 최근 시군 담당자 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제품을 말리거나 제조하여 유통기간을 늘리는 방법과 벌초 대행, 관광여행, 지역사랑상북근 등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. 이마저도 찾기가 쉽지 않은 소멸위기의 작은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.